다음, a와 p의 부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아래로 블록이니까, a는 0보다 크다 하면 되고요. 자, 보세요. 이것을 0으로 만드는 값, 그것이 바로 p입니다. 그 p가 뭐냐? 이 꼭지점의 x좌표죠. 이 꼭지점 좌표가 오른쪽에 있습니까? 왼쪽에 있습니까? 오른쪽에 있죠? 그것이 0보다 큰 거죠.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. 다시 한 번요. 이게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. 꼭지점의 x좌표는 식을 보고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0이다를 만족시키는 x값이 꼭지점의 x좌표예요. 그래서 그걸 여기다 써준 거죠. 점을 이렇게 보니까 이 점의 위치가 꼭지점 좌표인데 0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어요? 왼쪽에 있어요? 오른쪽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죠, x는. 그렇죠? 그래서 p는 0보다 크다, p는 플러스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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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